일단은 6월이지만 6월이 되면 인스타 라이브는 없어도 다른 곳에도 다른 곳도 호유처럼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2PM 이 노래? 헥?! 2PM?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여기서 부르면 이게 그거 아닌가? 저작권 그거 때문에? 노래방으로 해볼까? 노래방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게 몇 년 많이 부르는거야? 그래 한국의 2PM 아니 2PM이잖아 2AM 샌바이밍 QQ 네스 오우 불러가 오우 불러가 오우 불러가 오우 불러가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엔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나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기만 해본다 오케이 아토 다음 두 곡 이거 말고 뭐였지? 나이네임 노래 HY366인치? 그거... 잠깐만요 온... 이거... 이거... 男のバージャンがない? 男のバージャンがないね 女性の木でやるしかないな これ高いんじゃない? 歌詞 歌詞あるかな? 日本語だ Day by day これ姉妹さんじゃないけど それでもいいと思える 恋だった いとれないとしてでも つながっていたくて 高い 高い高い 初めてこんな気持ちになった たまにしかうことできますが 持ち約束は 当たり前 それでもいいから 高いな 高いな この願い あなたがまた 私を好きになる そんな高い 私の願い 今日もあなたに会いたい 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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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 何があるかな 何があるかな 奇跡 奇跡 奇跡じゃなくさ 僕は 好きになった曲だけど それちょっと歌ってみますね 僕は韓国で 好きな 歌手です 神の中の人 이 노래는 모르겠지? 이건 박규신이라고 말하는 야생화는 아니예요 숨 숨 이 노래입니다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의 날 잘 들리나 근데? 잔뜩 깊고 왜 때리노? 배창이 깊이다네 내 숨은 고프다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것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래도 된다면 주여 없지 않다면 너처럼 너처럼 오늘 같은 널 마른 줄 알았던 눈에 든 눈물이 그림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신경 여기까지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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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문곡에 마이네문곡에 무슨 곡이 있을까요?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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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날 발라드 버전만 불렀어가지고 어이없어? 아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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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 안 돼 안 돼 음 다른 남자라도 생겄니 우리 이제 해야되나 뭐하나이나 멜로디 이거 세웅이다네 웃음 어떡해 미간을 버렸나 네 인사처럼 사랑을 살아줄게 행복해줄게 널 더 어울려서 진짜로 더 어울려서 더 어울려서 진짜로 멜로디 멜로디 진짜 마지막 라스트 진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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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마이 플레이스를 잘 몰라요 인 인 마이 플레이스 인 마이 플레이스 뭐가 있지? 마지막 뭐가 좋을까요?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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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너무 못잤나 봐 이거 잘 모르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일단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모르면 모르면 한 번 더 이曲 무시히 제가 멜로디를 잊고 잘 못 부르면 한 곡 더 가사가 있어야 돼 가사 있겠지 이거 잘 못 부르면 한 곡 더 이게 내 파트가 아니라 잘 못 부르면 한 곡 더 이때 점점 내게 끌리잖아 You are my life 그렇게 웃지마 Hey girl, go be 너도 이제 내 맘을 다 책임져 거짓말이 아니야 난 너에게 빠졌어 바보처럼 맘에 아이씨 날아가서 준 김이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 됐어서 진짜 라스트 내가 다 졸리게 노래하는 거에요 뭐지 내가 노래하는 곡은 라스트 송구 읽겠습니다 내 곡은 잘 안되면 좋겠네요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노래로 그냥 할께요 그래야 끝날 것 같아 이 노래 아니야 잠시만요 이 노래 해야겠다 뭐야? 가사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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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이에요 마이크가 좋아요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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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제가 데뷔했을 때 메시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뒤에서 나와서 이런 분위기가 된 건데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러가지 일은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일은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에 1일에 오늘 인스타 라이브에서 인스타 라이브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라이브의 MC를 들어요 오늘 인스타그램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NPとかもちろんインスタライブもするしね 予定だから それもするとき SNSとかで告知 コメントするから オップするからそれを見て またインスタライブするときに聞いてください はい まだ私たちのインスタライブにコメントを っていうインスタライブを 自分にプロダーするわけです 真のシュータライブにコメントを アラケーキを わないように ニスタライブを 근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뭐하고 지내는지 그러니까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죠? 자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한국 팬분들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도 있고 그죠? 자 여러분들도 내일을 위해서 자세요 저도 내일 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 할 때 혹시 제가 부르는 거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때 이 마이크만 있으면 부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부를 테니까 해주시고 저는 원래 이렇게 마이크를 자꾸 얘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인스타 라이브 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자꾸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은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MC를 하고 MC를 하고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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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를 오픈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여러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은 여러분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일본 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한국도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히 어... 하시고 벌써 지금 나 지금 1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이제 곧 1시간이네요 아 오늘 1시간 했네 30분 할걸 어... 그 마스크 잘 끼시고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한국 팬들 앞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어... 저도 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본어로 할게요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만 일본은 조금 낙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낳을 때까지는 마스크, 손을 씻고 여러분이 관리할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